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89년도 기사 년생 분들 주요 운세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보고 상담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잠깐 한가해져서요 생년월일 그리고 생시가 필요 없는 주역 주사위로 운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담 신청 문의가 가끔 들어오는데 주역 타로 보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분 계세요 근데 저렴하게 타로 보시는 거 생각하고 아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주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 운세는 2020년 운세를 마지막으로 해서 2021년도 운세부터는 주역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신청은 1시간에 4주 위주로 물론 주역을 원하시면 주역을 섞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7만원입니다 본인의 4주 1시간 운세 초반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작하겠습니다 기사 년생 분들은 일단 뱀 띠죠 저희가 알고 있는 뱀인데 기토라고 하는 흙을 전답을 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2020년 운세를 펴기 전에 이 경자년 운세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 점사를 치기 전에 목욕을 항상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을 간 마치고 와서 그래서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저는 주역점을 보통 펼치는 편이에요 제 컨디션이 나쁘면 운세 해석도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주사위로 보고 나서 제가 보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괴 형식을 그림만 다르게 해서 펼치는 두 가지 종류로만 담백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타로하고는 좀 다르고요 3개월부터 1년 사이에 일을 보는 일반 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형식과는 좀 드물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괴를 알아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펼쳐 볼게요 올해는 어떤 운이 될 것인지 2020년 경자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을 안 나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손개손이라고 해서 바람을 뜻하고요 바람풍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색인데 밭골태라고 해서 연못이나 바다를 뜻해요 바다 위에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추가요는 오효가 나왔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점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주역점을 보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담백한 형태로 봅니다 어 이거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가 펼친 주사위는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이 풍택중부를 뒤집게 되면 내산소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89년생 분들께서 사랑이나 연애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2020년 경자년은 죄송하지만 사랑보다는 일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거머쥐기 어려운 어떤 꿈이라든가 비전을 쫓지 마시고 내 눈앞에서 당장 펼칠 수 있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거머쥐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운세는 외부에 의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길이 맞지 않다면 다른 길로 틀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터닝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각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에 단절이 된다거나 혹은 큰 변화를 겪어서 결국은 포기를 하셔야 되는 일들을 겪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의기소침해 있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해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해가 되고요 나쁘게는 나쁜 것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좋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이 방향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족이라던가 부모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억지로 원하는 길이 아닌 진짜 억지로 어떤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경자년 때 그 일을 포기하시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가면을 벗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기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찾게 되는 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올해의 테마입니다 너무 먼 미래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인생을 짧습니다 이제 1년의 흐름을 볼 텐데요 1년의 흐름은 12달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총 12장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12장을 뽑았고 그 뒤에 이게 끝이 아니라 조언을 또 뽑을 거예요 그거는 원카드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네 지금은 6장을 먼저 뽑을 거고요 1년의 흐름은 3절을 뽑을 겁니다 4절을 뽑을 겁니다 운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 주십시오 참고 삼아서 제 혀 끝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세를 너무 막 맹목적으로 믿어 가시면 본인이 저주 거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미로 카드가 다 나왔고요. 억지로 자신의 인생이 아닌 것을 가게 되면 단절될 수 있는 것이 경전인의 운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살펴볼게요. 저는 절기로 봅니다. 사주를 보는 사람이라서 양역으로 중심으로 보시는데 음력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양역으로 2월 4일, 2월 5일 요즘 입춘이 시작이 돼요.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는 2월 달부터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3월 5일 경식 때까지의 운인데 이 괴는 뭐라고 올렸냐면 지수사라고 읽어요. 지수사라고 읽고 지금 2월 달 딱 스타트 하셨을 때 구정이 지나서 3월 초까지죠. 정확하게 2월 달 한 달 운입니다. 이 6월 달 동안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명본이 없다면 본인의 승부를 걸고 있는 일에서 패배를 좀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충격요법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장수예요. 전쟁에 나온 병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2월의 이 운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아주 높은 무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있어요. 명본이 없는 싸움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고 말죠. 그것이 이 지수사의 속도시기도 하고요. 싸울 수 있는 명본을 찾으셔야 합니다. 즉 2월 달에서 3월 달은요. 시작을 하실 때 내가 나중에 뭔가를 정말 하고 싶다. 올해 내가 진짜 꿈꾸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카드가 있다면 남들에게 너무 오픈하지 마세요. 칼을 가셔야 되고요. 남들에게 땅 밑에 있는 나의 지하수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싸우시고요. 그것이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든 아니면 진학의 어떤 꿈을 품고 있는 수험생이든 그리고 취업 때문에 승진시험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직장인 분이시라면 2월 달은 만만한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긴장을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일을 버리시면 또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자 이제 3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3월 초에서 3월 초에 이르는 괴고요. 이 괴의 이름은 풍화가인이라고 합니다. 풍화가인은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해야 되고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많이 치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겠지만 3월에서 4월 때까지는 큰 이동은 하기 힘드시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좀 울고 웃고 하는 달입니다. 이게 3월이었고요. 이제 4월은 좀 긍정적입니다. 제가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요. 4월 초부터 정확하게 어린이 날 때까지예요. 이때는 또 어떤 괴냐면 내수해라고 하는 괴거든요. 그동안 고민하셨던 일들, 긴장하셨던 일들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금전 문제라든가 매배운들, 취업 문제일 수도 있고 수험생, 지금 장수생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이가 좀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 고민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4월달 운입니다. 양력으로.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고비가 한 차례 있겠어요. 이거는 수산건이라고 읽어요. 수산건이라고 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텐데 고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또 다른 고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선택에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치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만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팔아봤자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금전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걸 내가 수입으로 삼아서 또 다른 거를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고 오히려 손해인 거죠. 빚을 내서 돌려받기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회사나 진로 문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떤 연애사라든가 애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과는 거리가 좀 멀겠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지금 보았고요. 이제 6월달 보겠습니다. 숫자로 6월이고요. 양력입니다. 이거는 또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거는 위에가 바람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산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바람은 본인의 포지션을 좀 더 높여주고 발전하실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닝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산이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막히고 힘들어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승진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이동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양력으로 6월달인데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이 양력 6월달에 들어와 있어요. 기회인 거죠. 자신이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로 갈 수 있는 이동운도 6월달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월달까지 보았고요. 이제 7월로 넘어왔습니다. 7월은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철이죠. 휴가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아직 이직하기에는 좀 멀었어요. 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수천수라고 하는 개인데요. 수천수는 내가 갈고 닦고 기다려야 하는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도 책을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뭔가를 읽으면서 아니면 아래를 보면서 지금 자기의 자리를 기다리는 부분이세요. 수천수는 수는 물이고 천은 하늘인데요. 하늘은 방대하고 어떤 부피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수는 물입니다. 물은 무겁고 어려움을 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좀 크고 싶은데 하늘이 과거이기 때문에 나는 크고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서 가라앉아 있어야 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7월달은 아까 6월달에 이직 소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회사로 갈까 말까라고 고민을 6월달에 하셨다면 7월달에는 경쟁률이 세서 혹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본인이 다른 개인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서 그 이직을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회사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출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그 기회를 그냥 접은 거죠. 안 가겠다. 저는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아마 해외로 가시는 운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해외 운도 좀 많으시거든요. 기사 년생도. 그러면 7월달까지 보았고요. 8월달 보겠습니다. 요거는 8월달 오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위의 것은 땅이고요. 아래쪽은 하늘을 뜻합니다. 이 괴는 지천태라고 읽어요. 지천태는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8월은 휴가철 거의 절전기죠. 드디어 내가 탈출하고 싶은 회사를 탈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서 좀 잠깐 쉬자. 그래서 사표를 이제 직접 던지고 인수인계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고자 하는 마음의 목소리와 세상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일치하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은 굉장히 조화롭고 금전쟁의 문제도 굉장히 완화되어 있고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합니다. 8월은 굉장히 운이 좋네요. 자 9월은 보겠습니다. 9월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위의 것은 지금 하늘을 뜻하는 천이라고 하는 괴고요. 아래쪽에는 태기라고 하는 연못이며 바다를 뜻하는 괴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천탱니라고 하는 괴고요. 혼자 계셨다고 한다면 드디어 뭔가를 발견하시게 돼요. 조직에서 힘들어하셨던 분이나 혼자서 동분소주 하셨거나 방황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드디어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9월달은 드디어 하반기가 또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죠. 방황하셨던 분들은 방황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지하고자 하는 조직을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9월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10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달은 숫자로 10 그리고 양력입니다. 이 괴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의 것은 풍이라고 했고요. 바람 그리고 아래 것은 태기라고 해서 바다나 연못을 뜻합니다. 바다나 연못 위에 바로 바람이 넘실넘실 이렇게 불어대는 부분이고요. 이 괴의 이름은 아까 제가 주사위로 냈을 때 이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주사위로 던졌을 때 풍택중부가 나왔었습니다. 그 풍택중부를 타워 오라클 주역 카드로 펼쳐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풍택중부는 내가 나를 돌아보는 부분이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은 엄청난 인생에 큰 터닝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에서도 터닝포인트지만 본인의 일생을 자제우지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고요. 방황을 끝냅니다. 진짜 방황을 끝내게 되고 정착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요. 직업적으로 너무너무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10월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자 11월 달입니다. 본격적으로 싸우셔야 하는 운이 들어왔는데요. 이 11월은 저희가 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괴는 천수성이라고 읽어요. 천수성. 위에 것은 하늘이고 아래 것은 물입니다. 천수성은 대립되는 운으로 보통 읽어요.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가 하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인데 복잡한 거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 그리만 봐도 지금 감이 오시죠. 머리를 맞대고 머리에서 지금 스팀이 올라오고 있어요. 분쟁, 가볍게는 대립되는 부분, 구설수, 송사,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드디어 치고 올라와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자신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에 11월에는 그냥 당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을 당하셨다는 분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시거나 내부 고발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이르러셨던 분들은 11월에 드디어 그 회사를 탈출하면서 개인대 조직으로서 맞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12월달 한번 볼까요? 양력으로 12월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요거는 천내무망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쪽에는 천둥번개를 뜻하는 뇌괴가 있는데요. 뇌입니다. 뇌, 천둥번개, 벼락진이 변한 천둥번개고 이 천내무망은 아직까지 내가 만세를 부르기에는 좀 멀었어요. 본인이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 내면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아직 외면까지 변하려고 한다면 이 환경까지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시일이 걸립니다. 라면이 끓을 때도 물이 끓는 온도가 따로 있잖아요. 100도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몇 분 정도 기다리는 것처럼 인간의 세상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방황을 하시다가 어떤 직장에 가을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전 직장과의 소속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의 공격을 버텨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아직은 내가 꿈꾸는 세상이 오기는 멀었다 라고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큰 어떤 압박은 없겠지만 복지라든가 혹은 조직에서의 어떤 대우 이런 부분은 나의 기대치에 많이 못 묻힐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나 연애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 달 남기고 쭉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 운 말고 전체 운으로 봤을 때 어떤 재회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회 운도 2020년에는 비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여자분들 어떤 사람과 2019년에 헤어지고 2020년에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주역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재회를 하기 힘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달력으로는 이제 1월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요. 2021년도 1월이고 요게는 또 뭐라고 읽냐면 택지체라고 읽어요. 택은 연못이면서 중국 고대에서는 바다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맨 밑에 것은 땅을 뜻합니다. 물이 어려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땅 위에 있어요. 땅은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달이 어렵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1월달은 내가 드디어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공간에 소속이 됩니다. 직업적으로 방황했으셨던 분들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 길은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드디어 1월달에 정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드디어 내가 가는 집을 발견을 하시는 거죠. 제도적인 정착까지 가시는 것은 2020년동안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2021년도 1월달에 드디어 정착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게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의 흐름을 쭉 보았고요. 한번 조언도 제가 뽑아볼게요. 조언은 한 장만 뽑겠습니다. 기사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조언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지금 제가 뽑은 개의 이름은요. 지천태라고 하는 개예요. 지천태는 아까 중간에 한번 나왔던 개거든요.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뭔가를 오바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본인이 꿈꾸고 있는 거 이루고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되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조화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뭘 더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더 내가 열심히 하지. 이거는 좀 욕심이 많으신 거고요. 현재 땅과 하늘 자체가 매우 조화롭습니다. 음량이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더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이대로 그냥 즐기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조화롭게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해이기 때문에 89년생 뱀띠생분들 기사년 여러분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0년 경자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흔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깨비볼은 이만 또 다른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